연일 계속됐던 눈 때문에 불편하셨죠? 오늘도 중부지방에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는데 이제는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세차 시원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제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기도 모습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서쪽에서 맑은 구역이 확장해 오면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인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4도 등으로 한파 계속되겠고요. 하지만 내일 낮 동안에는 영상을 회복하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서울 1도, 춘천도 1도, 청주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종일 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